안녕하세요! 저는 경아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했을 때 경아에서 구매했을 때 제가 구매했을 때 제가 구매했을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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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린世에서 구매했을 때 strengths 그럼! 이것은是什麼? 그 수분의 제가 그냥 하나 попробовать 그리고 빛이 불쩍해 그래서 오늘 제가 정신차요 오늘 제가 같이 попробовать 지금 준비할게요 뭐야 이거? 이거 물고기 이거 어떡해 비싸 겁내지 마 이거 맛있어 치즈넥을 마자 그리고 이 치즈넥을 마자 이 치즈넥을 마자 나 이거 지금 바늘을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먹는거야 준비됐어? 네요 바자가 뭐였지? 바이애 나 이거 못지겠어 이거 너무 커 나 이거 무서워 이 치즈넥을 마자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나 이 치즈넥을 마자 근데 나 내가 안 먹었지 언니 몇개 몇개 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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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 나 3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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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다음의 생활에서 들려주세요 뭐? 아주 좋아 조금 비릿한데 빵이랑 다 어울린 것 같아 맛있어? 괜찮아 근데 갈릭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왔어 갈릭이 빵이 이렇게 올라왔어? 어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좀 냄새가 좀 덜 났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많이 난다 너무나 진짜 스리스커버니아 하나 먹어야지 아 그때 못 먹겠어 근데 너무 징그럽지 않아? 너무 커 이거를 이렇게 가렸으면 좋겠네 아 나 혼자 스리스커버니아 근데 지금인 것 같아 근데 지금인 것 같아 난 자로비 난 자로비 난 자로비에 난 자로비에 난 자로비에 다 먹어야 돼 이거? 원샷? 이제 한번 먹어볼까 이제는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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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루네 크루 근데 맛있다 이제는 크루네 Esoz 크루네 즐거운 음식 즐거운 음식 즐거운 음식 그냥 저것만 먹었을때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아 그래? 버터랑 섞여가지고 내가 러시아 음식 잘 맞나? 맛있는데? 러시아 음식은 제 맛 반 못 죽였어 맛있어 나도 마음에 들었어 내가 바로 내일도 먹 Forces 제가 맛있게 말할게요 그러면 brit sauce 조금만 드세요 한국적인 맛인데 진짜 그니까 외국고는 진짜 알잖아 막 먹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차랑 단거랑 같이 마시는데 그럼 차를 줘야지 요즘 우리 제가 처음에 칼을 넣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칼을 넣을거에요 칼을 넣을거에요 저는 칼을 넣을거에요 제가 칼을 넣을거에요 제가 처음에 칼을 넣을거에요 아마 칼을 넣을거에요 돼지고기 이것도 소세지 똑같아요 알았지? 할바 러시아 스타일 저는 칼을 넣을거에요 아침에 우유랑 같이 먹기 좋은거에요 맞아 단골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단골을 잡아주니까 좋은거에요 러시아 스타일이 좋아요 이건 칼을 넣을거에요 이제 칼을 넣을거에요 지금 제가 칼을 넣을거에요 제가 처음에 칼을 넣을거에요 이제 칼을 넣을거에요 칼을 넣을거에요 칼을 넣을거에요 응 이제 칼을 넣을거에요 칼을 넣을거에요 테마 나한테 500불을 넣는거에요 음 이건 그냥 햄이야 음 멋있다 이거는 그냥 외국에 있을 때도 햄이랑 치즈랑 먹는 것처럼 그럼 이거 말이다? 뭐? 말이라고? 언니 마라가 안먹을까? 에이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이것도 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자꾸 말하고 얘기하고 먹으니까 좀 이상해 진짜 수빈이 나가봤어 진짜 내가 하지마는 거 진짜 뭐 낙타 이런 거 아니야? 이따 니 배를 불렸냐? 이따가 말 안했으면 몰랐을 거야 수빈이 아나니서 미친 보셨다고 약간 마리라 안아주실까니 볼신이 호첸 이거 먹자 그럼 아니 아 이거 좀 무서운데 낙타 아니야 낙타 내가 언제 먹었어 난 이거 더 좋아 진짜 이거 맛있어 아니 이것도 맛있었어 말고기도 이거 이거 뭔지 빨리 말해 이거 진짜 돼지국이라니까? 진짜? 여기 써있어 아 이거 까먹었어 아 나씨가 말해 근데 맛있어 맛있어 다 먹은다면 말해주지 고기는 캥거루를 먹거든 캥거루 소시지 캥거루 스테이크 와 진짜 그거 나 배불러 나도 배불러 나도 배불러가 좀 먹정이야 이거 치즈도 있고 도라시 아니고 도라시 도라시 이메일 먹을래? 아 이걸 먹을까 치즈가 맞아? 오 치즈가 맞아 치즈가 맞아 치즈가. 치즈가 맞아 치즈가. 치즈가 맞아 아니. 그러다. 이거 뭐하고 있음? комбаты 좀 먹자 왜요, 그 손에 묻혀서 안이 없는데 아마 그가 춥불이긴 한데 근데 혹시 이 고소하고 더 손에 묻혀서 그가 더 손에 묻혀서 난 왜요 맥주 1만원씩 먹을거 같아 5만원씩이야 만약에 먹을거하면 50천만만물 맥주 맛있게 맥주 맛있게 맥주에 많이 달라고 멋진 남자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맥주를 가지고 괜찮은 남자는 이제 하는거인 줄 알고 싶어요 여기다 좀 찍어왔어 그의 숲의 지구지 spin 이걸로 내 살이 아닌거같아요 이거 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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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말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피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도 생각도 못했을거에요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을 보여줄게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거 чудо 정말 чудо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00개 기적이란 뜻인데 근데 진짜 이거 추다 맞아 기적이란 기적이 추다 기적이 추다 팜펠 팜펠 이거 씹히는거 뭐야 코코넛 맛있다 한국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서 글라사리브 나는 너무 많아서 나한테 말해줬어요 이것은 글라사리브 이 이유는 니나다 파켓을 준비했어 봉지를 왜 준비해? 아니야 그냥 언니가 배틀하고 다시 니나다 파켓을 준비했어 맛있어 진짜 나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는 표정인데 뭔가 맛있어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진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 뭔지 말해줘 안에 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반짝이는 거 아니니까? 내가 파스타에 항상 스프라이스맛이 수고하셨다 내가 갖고 왔다 수고하셨다 눈알이 뿅 라이스키의 오블라카 이거는 천국의 구름이라는 뜻 제가 좋아하는 뱅크의 비체니 그럼 이름은 멋있어 네 천국의 구름 이거 먹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너 먹으면 뱅크의 비체니 이름은 맛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스펀지다 진짜 스펀지 내가 말해 그냥 스펀지 근데 마지막 이거 한국에서 많이 알고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크림 이거 괜찮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 죄송해요 이거 스프라테이 고기가 더 비슷한 거야 그거 다 먹었어 끝까지 첫번째 날 다 먹었어 이거 나파엘로 이거 나파엘로 이거 나파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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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후 11시 다이어트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1년치 먹을 거 오늘 다 먹었어 그 다음에 내가 먹었을 때 하나 먼저 먹었어 언니 물고기 있어 또 먹어 하나가 말해 너 다 준비해 나중에 먹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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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까 방금 그 초콜릿을 다 먹은 거 아까 방금 그 초콜릿을 다 먹은 거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어 라파엘로 그거 캐비어 토스트 그리고 그리고 아 I think that is the worst one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 죄송해요 가족이 가사신념 그리고 치즈 네 오 마사지 비어 네 마사지 이거야 이거 말고기 여기에 쥬 쥬 쥬 쥬 쥬 쥬 쥬 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 빠까빠까 빠까빠까 이게 이런 고등어 샌드위치 있어 고등어 샌드위치 그때 무슨 유럽 공부하면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